이번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슴은 나고 관객은 나와나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그 자리가 바닥나지 않게 조심하고 동간 상태를 항상 유지해줘요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everything 입이 심심할 때는 커피, 펌컨, anything 너무 부담 주진 말 편하게 들어줘 아님 내가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깨우기 위로 고려 네가 너무 설레서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 네가 크게 소리 질러줘 예! 듣고보다 친절한 너의 취향을 알아 태권만때 슬픈듯 아찔하게 아찔하게 근데 다음 곡이 중요해 볼륨 높여봐 기억나니 우리 그날 그 노래 내가 너무 진지해 보여도 웃지마 누가 봐도 완벽한 노래는 아니지만 많이 연습한 부분 너 때문에 들리잖아 아직 나는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깨우기 위로 고려 네가 너무 설레서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 네가 크게 소리 질러 이 공연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 어땠는지 말해줘 문자로 너무나 아쉽지만 졸린 거 이미 알고 있어 기대해준 마지막 거 이 중에서도 제일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깨우기 위로 고려 네가 너무 설레서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 네가 제일 원하는 걸 말해 어떤 노래 다시 듣고 싶어 사실 내가 원해 네가 너무 설레서 못 들지 모르지만 이 코리아 크게 소리 질러줘 예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 nove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아멘